오늘은 그 검은 수위날입니다. 검은 수위날은 또 조상과의 그 원력이 또 깊이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날 또 해주게 되는 그 긍정화건은 더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조상이 도와주고 또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그 작용이 또 활발히 그 미치는 날로 또 이런 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흙처럼 단단히 물처럼 부드럽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긍정화건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을 또 안정적으로 또 자리잡게 만들어줍니다. 또 동시에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오는 이날 해주면 좋은 그 멋진 그 풍수적인 긍정화건이 되어줍니다. 검은 수위날의 그 흙과 물의 그 기운이 또 동시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금전운이 또 흙처럼 단단하게 또 자리를 잡아서 재물이 또 쉽게 그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. 이때 그 흙은 안정성과 그 지속성을 상징을 합니다. 돈복이 그 한 곳에 그 집중되어 쌓일 수 있는 그런 풍수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이러한 그 기운이 돈복을 또 크게 보호해줍니다. 또 물의 그 유연한 또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재물이 또 끊임없이 집안으로 또 흘러들어오도록 돕습니다. 이런 그 긍정화건을 또 해주시게 되면 이런 그 검은 수위날에 또 물의 그 유연한 또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재물이 또 끊임없이 집안으로 또 흘러들어오도록 돕습니다. 물은 그 유동성과 또 유연성을 상징을 합니다. 돈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마치 그 물처럼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검은 수위날에 또 이렇게 긍정화건을 해주시면 물기운과 또 흙기운의 그 결합을 암시합니다. 금전운이 또 흘러들어올 때 저항 없이 물처럼 또 스며들 것을 암시합니다. 또 흙의 기운은 또 재물을 단단히 그 고정시켜주게 했죠. 돈복이 그 접지력, 돈복이 그 유입력까지 동시에 취할 수 있는, 이날 해주면 좋은 그 돈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런 그 풍수적 긍정화건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 긍정화건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흙처럼 단단히 물처럼 부드럽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.